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리아 내정 관련된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속보 OPCW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입니다. OPCW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진범을 발표했습니다. 거짓의 제국 이제 시리아에서 떠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OPCW를 검색하면 이런 순으로 뜰겁니다. 제일 위에는 OPCW 공식 사이트. OPCW 공식 사이트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PCW는 2015년에 있었던 화학무기 사용 그 진범을 ICIS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ISIL, ICIS, IS 다 똑같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OPCW는 이런 조사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밑에 로이터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어쨌든 통신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여기 보면 국제화학무기 감시기구입니다. OPCW는 현재는 감시기구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국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CJ가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장 강력한 그것도 무명무실하지만 어쨌든 가장 강력한 국제적인 재소, 기소 이런 재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OPCW는 IS가 주범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로이터는 OPCW가 2015년 사건을 IS 소행이다 이렇게 블레임했다. 일단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뜨지 않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런 내용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 배후에 진실을 거부하는 거대 세력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사건을 조작한 거대한 집단, 힘이 있습니다. 거짓의 왕국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구 주류 언론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올렸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스스로 필터링해서 보여주지 않겠죠. 쭉 나옵니다. 겨우 크레이들. 크레이들은 중동지역 문제를 다루는 아주 작은 인터넷 언론입니다. 크레이들에서만 이 내용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에서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셀.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밑밥을 깔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일단 시리아 내전의 주범, 촉발을 시킨 집단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도 일부 기여합니다. 나토 소속 국가들, 그리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 터키, 터키는 이제 트루크 국가입니다. 시리아 바로 위에 있습니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다국적 코올리션이 시리아 아사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지른 게 투입한 게 바로 아이시스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리아 내부에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장을 하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색깔혁명의 연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핵심 전사들은 알카이다나 아이시스. 아이시스는 초기 원래 만들어진 곳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바트당, 사담 후세인의 어떤 잔당들이죠. 이들이 시리아 쪽으로 와서 시리아를 완전히 접수하려고 하는데 여기 배후에 사우디나 이런 순위 국가들, 터키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에 이용된 무기는 상당 부분이 카타피 정권이 몰락을 했을 때 미국과 서구 국가들, 코올리션들이 들어가서 카타피 정권이 가지고 있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무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대거 가져와서 그리스, 터키를 거쳐서 투입하고 또 카타르, 요르단, 사우디 요르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보면 한 두 개 정도 큰 세력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터키가 후원하는 알카이다 아이에스는 이렇게 북동 쪽을 거쳐서 터키 바로 국경 쪽으로 들어옵니다. 터키는 개구멍을 통해서 무기와 전사들을 공급한 거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쪽 그리고 요르단 이쪽 지역에서 주로 미국과 사우디, 카타르, 아랍의 미래 등 이들의 후원을 받고 아이시스, 알카이다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고 또 동쪽에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아사도 정권을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곳곳에서 화학무기 사용이 있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이 있기 전에 미국은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3일 언론, 아틀란틱 카운실, 아직 화학무기가 사용되기 전입니다. 아틀란틱 카운실, 미국의 여러 개인지 전쟁 기획서 중에 하나입니다. CFR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틀란틱 카운실은 좀 밑에 랜드 연구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위협이 된다. 그리고 화학무기가 아직 사용되기 전인데도 오바마 정권은 야, 너 화학무기 사용하면 죽어. 알지? 화학무기 이야기를 계속 떠듭니다. 이러다가 7, 8월경에 화학무기가 처음 사용됩니다. 이것은 화학무기가 사용되기 전에 원래 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화학무기 공장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이란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슬이가 핵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학무기를 상당수의 중동지역 국가들은 다 개발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세계 3위 아니면 4위 정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무려 4천 몇 백 톤의 어마어마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당시 공산진영이죠. 소련, 북한을 겨냥해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몇 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하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보유한 모든 화학무기는 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뒀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학무기 사용 전에 미국이 미리 떡밥을 갈고 이렇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7, 8월경에 화학무기가 다마스커스 주변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때 미국은 발칵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아사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은 다마스커스를 직접 폭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전을 합니다. 이때 상황은 2003년도 이라크 침공 직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 사용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국 바그다드에 폭격하고 후센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 직전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여기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말이야 시리아를 파괴한단 말이냐. 반전 여론이 아주 급증합니다. 그리고 원래 오바마 정권을 지지한 세력들 중에 클래식 리버럴들. 이들은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화당 정권이었던 조지 WBC가 저지른 전쟁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 이들이 오바마를 지지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시리아를 폭격하려는 이런 계획.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갈팡질팡할 때 놀라운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죠. 수장인 마이클 플린 장군이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펜타곤을 올립니다. 국방정보국은 미국 펜타곤의 최종점에 있는 정보부대입니다. 군정보부대입니다. 당시 시리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드존스 CIA도 CIA도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시리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당시 DIA 수장이 마이클 플린 장군은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올렸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오바마가 2013년 시리아 다마스커스 폭격기에 아사드를 참수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오바마는 마이클 플린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마이클 플린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오늘은 뺏겠습니다. 이 레드존은 시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대부분 다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거의 진실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2013년 사건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보부가 여기서 모종에 작업을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2013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아사드 정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국방정보국이나 그리고 시야에서는 화학무기 사용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화학무기 샘플이 시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학무기랑 배치 넘버가 다르다. 아예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추적을 하면 어느 나라가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아사드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나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당시 힐러리가 주도했죠. 국무부 작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사드 정보를 공개 비난했는데 알카이다의 시리아 조직이 고급 살인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미국 정보부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이것을 파묻어버렸습니다.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알카이다가 화학무기 제조 시설을 당시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억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비밀정보 계약자가 아사드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영국 MI6 역시 선전전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조와 서방의 개입이지 직접 미국이 폭격해서 아사드를 참수하는 겁니다. 카라피나 후세인처럼 정권 자체를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9월 13일 퓰리처상 수상한 시모헛이죠. 알카이다와 연계된 시리아 무장 반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고 즉 아이시스 알카이다 세력이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그 출처는 미국 국방정보국입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당시의 수장이었죠. 이들이 정보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플린을 그토록 증오한 겁니다. 이런 자료의 공개로 2013년 구타에서 발생한 악명높은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미국 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결국 폭격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의 당시 클래식 리버럴 세력들이죠. 이들은 백악관에 전화해서 너 미쳤냐? 왜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바마를 제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이런 미국인들의 반전 여론도 오바마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타 사건, 서방의 폭격을 촉발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보요원들이 시리아 반군을 조정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터키 쪽 밑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MI6와 터키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알카이다 IS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영국인 젠킨스가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영국과 미국이 폭격 계획을 접었을 때 좌절감이 뚜렷했다. 조작질을 해서 파괴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서방이 지원을 받는 시리아 극단주의자들도 낙담했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누가 사고를 친 겁니다. 대표적인 사고를 친 기관이 바로 DIA 미국 국방정보국이죠. 여기 마이클 플린 장군이 진실을 이야기해서 결국 오바마의 계획을 좌절시킨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뉴스위크에 올라온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 서방,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자국민의 상대로 사용했다. 이런 사건을 여러 개를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사건도 있고 혹은 희생자는 없지만 정황만 이렇게 만들어둔 것. 좀 보면 샘플 같은 거 흩어놓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도 시인을 했습니다. 아사드가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2018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실과 상관없이 과학적 사실 팩트랑 상관없이 미국 정부, 미국 국무부 특히 국무부입니다. 이들은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자국민에 사용해서 죽였다. 살인 독재자 이런 식으로 묘설하고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미국 국무부 사이트 가면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8년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시리아 정부가 살인가스를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했다. 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사드를 직접적인 리스판스 밸류의 책임이 있다. 살인가스 사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범인이다. 아사드가 주범이다. 이렇게 우기고 지금까지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샘플 이것과 배치 넘버가 다릅니다.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이 독극물은 푸틴이 줬다. 그래서 이제 푸틴의 독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선전전입니다. 미국은 거짓의 제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고 예를 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한다. 이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제출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을 ICJ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유고 같은 경우는 밀로셰비치나 이런 사람들을 ICJ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ICJ에 기소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올라온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외무장관의 주장입니다. 시리아 외무장관이 주장했는데 도대체 IS 알카이다 손에 어떻게 화학무기가 들어갔는가. 서방이 도왔다. 서방, 미국과 영국, 프랑스, 나토 소속 국가들 이들이 ICJ가 화학무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리아 외무장관의 주장이니까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에서 놀라운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15년 화학무기 사건의 주범은 IS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이 OPCW와 그리고 유럽의회의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의회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회와 미국의 압력으로 이들 조사단의 어떤 조사 작업은 계속 사보타지 당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반대,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도 별도로 보내고 또 이제 OPCW 기구에서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조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는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죠. 그리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OPCW와 관련돼서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들이 어떤 조사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위험에 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근처에서 폭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의 조사 작업이 제대로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OPCW는 IS가 2015년 시리아 마레아에서 발생한 화학 공격의 가해자로 식별을 했습니다. 공식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2015년 당시 IS가 공격에 사용된 유황, 겨작 같습니다. 이것을 배치할 수 있고 또 독점적인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고 동기 및 능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시리아군은 당시 여기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2024년 2월 20일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는 조사식별팀을 보냈는데 이제 네 번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의 IS가 2015년 9월 1일 시리아 마레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의 주범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발견 IS의 유황, 머스타드, 겨작 공격. 2015년 9월 1일 09시부터 마레아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이 있었는데 레반트 IS가 유황, 겨작 가스를 쏘았다는 겁니다. 화학무기는 복수의 포병, 대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쏘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화학무기 공격 위치, 잔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레아 전역에서 특정 어떤 특수 포인트가 아니라 마레아 전역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관찰된 모든 잔해와 탄약은 액체 탑재량을 분산시키도록 개조된 122mm 제레식 폭탄이다. 이것이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한 폭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매운 냄새, 마늘 같은 냄새, 여러 물질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체 물질과 접촉한 11명의 개인은 유황, 겨작 가스 노출과 일치하는 증상을 경험했다. 그리고 3번 구글 번역이라서 조금 어색한데 IS가 혼자 했다는 겁니다. 이 공격은 어떤 복수의 주체들이 한 게 아니라 IS 단독으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 화학물질 탑재량이 IS 통제화 있는 지역에서 이 포병에 의해서 발사되었다. 그리고 2015년 9월 1일 마리아 공격의 일환으로 유황, 겨작 가스를 쐈다. 그리고 다른 동기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그 근처에 없었다는 겁니다. 2015년 9월 1일 마리아에서 IS가 화학무기 사용으로 이어진 조직, 구조, 지휘계통 이런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가 누가 명령을 해서 또 누가 밑으로 가서 누가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밝혀냈다는 거죠. IS의 소위 칼리프 직속으로 활동하는 IS 행정부적 대표위원회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서만 이 공격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S의 디완 알준드, 군인 어떤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개발 및 제조위원회, 이쪽의 어떤 부서,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화학무기를 배치하고 쏘았다. 마리아로 쏘았다. IS 4명의 가해자를 식별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 확실하냐? 국제진상조사기관과 조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근거라는 어떤 표준의 기반을 내려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단 당사국의 정보, IIT가 실시한 인터뷰, 샘플 분석, 컴퓨터 모델링, 위성 이미지, 일선 지도, 인증된 비디오 및 사진, 그리고 관련 데이터,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사식별팀이 네번째 보고서를 통해서 화학무기 가해자를 식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 결론을 결국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팀은 IS가 2015년 화학무기 사용 공격의 주범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독립적인 조사는 건전한 과학적 방법론 수집 및 분석된 정보의 조합, 일관성 및 확정을 기반으로 수행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국제 표준을 준수했다. OPCW 사무국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를 포함해서 화학무기 사용 가해자, 이들을 식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OPCW의 조사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IS 같은 비국가 행위자, IS는 어쨌든 국가 집단은 아닙니다. 무장단체죠. 이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명백히 상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배경, 조사단의 임무는 시리아에서 특정 화학무기 사용 사례에 가해자를 식별하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현재 만료된 OPCW와 UN 합동조사 메커니즘, 이것은 만료되었는데 미국의 사보 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력이 좌절되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또 여기에 그리고 EU 의회 내에서 일부 진상을 밝히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도움을 줘서 이 작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IIT는 사실조사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 검찰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형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는 없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UN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UN에서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UN 소속 회원군들이 만약에 어떤 결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국가가 총대를 매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SR카엘은 국가가 아니라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PCW는 193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감독하고 있다. 1997년 대량 살상무기를 없애자는 그런 협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수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성공적인 군축작업 중에 하나다. 이 OPCW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OPCW는 1997년 이후 화학무기금지협약 193개국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 조인하고 한국 내 화학무기를 전부 폐기했다고 합니다. OPCW는 엄격한 검증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 OPCW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OPCW에서 올린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은 요약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아주 디테일한 정보, 수백 페이지 정보 이것은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이크 설리번이 당시에 힐러리에게 보낸 이메일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12일입니다. 제이크 설리번은 당시 국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힐러리죠. 밑에 전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Q는 알카이다입니다. 시리아에서 알카이다는 우리 편이야. 그리고 모든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힐러리에게 보냅니다. 제이크 설리번이 2012년에 보낸 거죠. 이것은 힐러리 이메일 서버가 털렸을 때 그때 흘러나온 겁니다. IS 알카이다를 배후해서 지원하는 세력. 이것은 명백합니다. 터키, 미국, 영국 다들 어떤 다른 목적은 있습니다. 시리아 사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아파 벨트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엉뚱하게 순위파 후세인 잔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리고 이라크는 이란의 시아파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리아를 파괴시켜서 이란의 시아파 벨트를 만드는 것. 이것을 저지하려고. 그리고 카타르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을 만들려는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된 대리군이 바로 IS와 알카이다인 겁니다. 자, 이 국무부 이 문서는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0일에 또 간에 올렸습니다. 야, 10년 전에 말이야.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구타해서 1,400명을 죽여서 10주년 기념으로 이런 것을 미국 국무부에 또 간에 올렸습니다.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미국의 국방정보국에 의해서 미국 CIA에 의해서 다 반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임스 매티니스 국방장관이 이것을 공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미국은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아사드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군인들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더 칸에 올린 거죠. 거짓의 제국입니다.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틱지. 화이텍, 화이텍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멍청하게 트럼프가 화이텍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틈만 나면 그냥 화이텍, 화이텍 이럽니다. 화이텍은 MI6가 만든 싸이옵, 심리전용입니다. 당시 IS, 알카이다가 지금 점령한 알레포와 이들리브 지역이죠. 특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MI6는 이들이 IS나 알카이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반군이다. 그리고 이들 머리에 하얀 모자를 뒤집어 씌웁니다. 하얀 안전모죠. 그래서 화이텍이라 부른 겁니다. 이들은 러시아나 시리아 정부군과의 전쟁에 의해서 알레포나 이들리브에서 파괴가 되고 이러면 구호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구호작업을 하면서 이들이 마치 민간인 구호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묘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IS, 알카이다 요원들입니다. 영국이 화이텍이라고 네임을 붙이고 그리고 주류 언론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자유를 위해서 못된 아사드, 이란, 러시아군과 싸우는 자유의 투사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 이후에 화이텍이라는 게 미국에 들어와서 또 황당하게 이용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나 방송을 운영하는 이 친구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시스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원료는 엄격하게 국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화학공장들, 석유화학공장 이런 데서 제조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화학물질을 주었을까?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IS 알카에다에게 이 화학물질을 팔았는가? IS를 무장시키고 지원한 사람은 누군가? 만약 IS가 유한 겨작 같은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오바마는 2013년 화학무기가 사용되기 전에도 계속 화학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사드는 화학무기 사용하면 끝장이야. 이렇게 레드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퍼스트 플래그가 터집니다. 그 다음에 아사드를 참수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 화학공격으로 이익을 본 자는 누구냐?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당신도 답을 알고 있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겠습니까? 서구 세력이 이들을 후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부스타니는 브라질의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시에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 수장이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도 함께 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이라큰의 화학무기, 당시에는 후세인 정권입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 부스타니는 이것은 아니야. 지금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어. 물론 후세인은 과거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이후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호세 부스타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마음에 들지 않자 이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공작을 다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무부 사이트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호세 부스타니를 몰아냈는가, 득표에서 이겼는가 이런 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2002년에 호세 부스타니를 축출하고 마음에 드는 인물을 앉힌 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시리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사용한 화학무기, 이것은 아사드 정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샘플, 배치 넘버,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푸틴이 줬다. 2017년 사건 때 푸틴이 줬다. 푸틴이 줘서 여기서 화학무기가 터졌다. 그리고 국무부 올라가면 여전히 이 문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태리 대사관에도 올린 문서에도 푸틴의 독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2016년에 미군이 직접 개입합니다. 2015년에 잠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5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화학무기 사건을 터뜨립니다. 미국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라크의 아사드 정권을 직접 무너뜨릴 준비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여의치가 않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그 시기에 2015년 가을이죠. 파리 테러가 터집니다. 갑자기 알카이다죠. 알카이다가 물론 저지른 건 맞습니다. 알카이다가 파리에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어떤 민간인들을 살상을 했습니다. 총으로 막 갈겼죠. 총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프랑스 정부 당시 올란저 정권입니다. 올란드 역시 알카이다를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을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군사적 개입 명분이 발생한 겁니다. 2015년에 미군이 왜 개입하려고 했는가. 이때 당시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알카이다 IS가 거의 괴멸 직전에 위기에 갔습니다. 미국의 대리군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리아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쪽 지역에 게릴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투입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IS를 파괴하러 간다. 그런데 IS 머리 위에 폭탄을 옆에 비스듬하게 한 발 떨어뜨리고 안 맞습니다. 갑자기 날라와서 시리아 정부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떨어뜨렸냐. 실수다. 심지어 프랑스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IS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 가서 엉뚱하게 시리아 정부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2016년 미국은 무서운 짓을 저지릅니다. 2017년인가요? 이 라카 댐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IS를 없애려고 떨어뜨렸다. 그런데 여기에 IS가 없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가 이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때 라카 댐이 무너졌다면 어마어마한 인도주의적인 재앙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고 곡창지대는 완전히 물에 쓸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어떻게 물에 쓸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 시리아 내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지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2년에 이것은 시애틀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인데 미국이 과거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몇 년이 지나서 드러났습니다. 여기는 노스트라이크 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이 댐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파괴할 목적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글랜 그래놀드가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빅토리아 룰랜드가 CNN에 나왔는데 오늘 나온 방송입니다. 빅토리아 룰랜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할 거다. 지금까지 뭘 해왔는데 민주주의와 자유를 세계에서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랜스키 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IS 알카에다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사들입니까? 수호자들입니까? 이게 지금 미국 국무부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미국 국무부가 이런 것을 다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펜타곤보다도 사실은 미국 국무부가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말을 그대로 포장시 올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국무부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편다. 이게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딥스테이트의 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을 진짜로 지휘하는 세력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고대한 어떤 파괴와 거짓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BBC 이것은 2016년 10월에 올라온 겁니다. 아사드 정권은 벼랑 끝에 갔다가 당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시리아 정보군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 화학목이 썼지 때립니다. 안 써서 때립니다. 증거에서 없어도 때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 세력은 물론 배후에 터키나 걸프만 연안 국가들도 있습니다. 순위 국가들 있습니다. 이들 모두 테리스트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착상태로 들어간 것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 지도입니다. 말탐프라든가 이들리브. 2016년에 서방은 아사드와 아사드 부인의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망명을 가면 미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나가라. 망명을 가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사드와 아스만 부부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 지금 선거를 했을 경우 시리아 내에서 70% 이상의 표가 아사드 정권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시리아 내에서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부족적인 이유. 물론 시리아라는 국가 자체를 뜯어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리고 아사드 정권조차 어떤 타수를 차지하는 그런 종파가 아닙니다. 좀 비밀스러운 조직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사드 부친에 의해서 또 많은 희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다수는 아사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숙주의 국가로서 2011년 시리아 내전 이전까지 중동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것을 투입해서 파괴를 한 거죠. 아이시스의 근거지는 발생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원래 이라크입니다. 파괴된 바트당의 장당들입니다. 이들이 시리아 내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라크 내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후퇴를 하고 또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순위 국가들은 이들을 지원해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지 이용을 한 겁니다. 이 대리전이 시리아 내지는 실체입니다. 미국의 오바마나 이런 애들은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학무기 폴스포게를 띄우고 아사드를 참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혹은 신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이클 플린 장군의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감시기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과 러시아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시리아라는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시리아 국민들 이들의 힘으로 사실은 전쟁이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겁니다. 이 시리아 내전을 보면 사실 이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사실은 투입하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고 이제 알을 박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푸틴을 쫄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타격해서 미군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미지근하게 고착 상태로 흘러오다가 지금 현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opcw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인들은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고 있고 미국이 시리아 내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 이것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란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리아 내에서 미군을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